안녕하세요 부양나무붕입니다 오늘은 제 70차 난초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또 한주가 지났네요 아무튼 요즘 뭐가 사는게 그렇게 바쁜지 또 한주가 훌쩍 넘어가 가지고 이랬는데 요아이는 워크레아나 셀루리아입니다 늙가귀로 잎 속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피고 지금 부양에 이래 가지고 워크레아나들이 처참한 몰골입니다 다 보시 보이시죠 잎이 이렇게 다 쭈그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간혹 우리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해 가지고 저한테 이래 가지고 문자나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이때까지 이렇게 참혹한 아니십니까 그런 걸 안 보셔서 그러는데 어 이게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가 나면서 뿌리가 지금 많이 내릴 거에요 여기에 숫대 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안 있으면 이렇게 해 줘야 어 나중에 성장이 빠르게 될 거에요 개중에 이제 우리가 저희 부양에서는 부양에서는 개중에 이제 저희들이 요정도 잎이 폐지고 아직까지 요정도 폐지면 물을 조금씩 저희들이 줄 거에요 아마 거의 한 5월 15일 경 되면은 비 오는 날 봐 가지고 조금씩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잎이 폐지는 아이들만 줄 거에요 요렇게 잎이 폐지는 아이들만 요렇게 잎이 폐져야 주는데 음 지금 요렇게 잎을 다물고 있는 아이들은 주면은 분명히 아니십니까 그냥 성장 신화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수태뿌리까지 안 있으면 늘어 가고 나면은 늘어 가면은 어 들어가고 나면 안 있습니까 그때 주도로 주도 괜찮습니다 잎이 조금 쭈글거리도 나중에 9월달 10월달 되면 원상태로 다 해보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음 아무튼 요때가 최고라 있습니까 요때가 최고로 이제 이래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요 요때 물주면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에요 여기에 그냥 이대로 안 있으면 여기서 성장을 멈추면서 안 있습니까 굳이 젖 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적어도 한 요정도는 되세요 요 잎에 안 들어가고 요게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물이 들어가게 조금씩 조금씩 부어 주셔가지고 안그러면은 한 15일에 한 번씩 흠뻑 얹자 이래 가지고 요정도 되면 5월 15일 정도 되면 15일에 한 번은 흠뻑 줄 거에요 그래 가지고 천천히 이제 깨어 올려야죠 한복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그 뭐 저희들이 부양에 요게 요정도 컸을 때 물을 줍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려드릴 거에요 알려드리기 때문에 참고 그걸 많이 참고 하셔가지고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010-3583-6962로 문자 찍어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고 안 있습니까 구글 해 가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려 가지고 시행을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들기미는 대들기미는 아니겠습니까 그 아직까지 저희들은 물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교배종이에요 풀챌름하고 풀챌름하고 그르덕섬하고 두개 이게 1950년도에 1950년도에 이렇게 교배를 시키더라고 교배를 시키는데 참 꽃이 시원시원하게 크게 커서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요 상태에서 안에 여기 위에서 물이 들어가면 요대로 이제 벌브가 굳어져 버리면은 꽃잎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워크래는 꽃도 마찬가지에요 자기들이 반듯하게 반듯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로서 너무 많이 물을 주면은 꽃이 황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보기가 안타깝고 불편하시더라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화형이나 모든게 반듯하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야 시원하게 컬어지고 그래야 또 카텔레아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쭉 자라면서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면은 여기에서 계란 이상 넘어서는 포켓볼 같은 그런 밸브가 달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대공연은 이게 에너지가 남아 가지고 새끼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번 5월 중순까지는 대두리기면 물을 조금 주지 않고 지금까지 잎이 다 피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이번에 5월 5일 날은 우리 노원전지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 가지고 그냥 그날은 하루 씁니다 우리 노을이 하고 훈이 하고 우리 체리 하고 저도 이래 가지고 보러 가야 됩니다 어린이 날이라 가지고 하래비가 가야죠 그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를 해서 농장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책자 오늘 다 배달이 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배달이 가고 오늘 부양 방문하시는 분은 여기에 차례 책을 남겨 두고 택배로 가는 것은 오늘 다 배달이 갔으니까 오늘 다 보냈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아니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배달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이번 주까지 아니었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가지고 다른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책자가 너무 이래 가지고 50개를 만들어 너무 작게 만들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불을 더 해 가지고 농장 방문 판매하는 것을 농장에 오시는 분 한해서만 저희들이 판매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구글 12월달 전시회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50불을 한정판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농장에 이러면 농장에 오신 분 방문을 하신 분만 판매를 하다가 12월달 그 12월달 전시회 때 아마 구글 매진을 할 거에요 매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필요하신 분은 농장에 오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농장에 오셔 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50불 더 만들어 왔습니다 50불을 더 만들어 와 가지고 이게 너무 많으면 많으면 또 소장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50불만 하려고 말했는데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50불을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호야시가 카텔리아를 제작을 저희들이 많은 공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카텔리아를 지금 다시 또 제작을 할 거에요 제작을 해 가지고 카텔리아 대행종 카텔리아 원종 카텔리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원예용 카텔리아도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 책 발간을 하고 나면 올해 안에 아마 발간을 할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엄 그죠 덴드로비엄도 발간을 할 거에요 발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덴드로비엄 하고 그거를 3편을 했던 거 그걸 다 맞춰 가지고 종합편을 해 가지고 조금 표지가 책 다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출판사에 맡겨 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이래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그게 다 100%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아니겠습니까 뭐 뭐 뭐 그 호연님도 책 장사가 아니고 바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잠깐 잠깐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장담도 못하는 거고 내년까지 자기 보고 자기하고 아니겠습니까 어떤 호연님하고 제가 내가 상의를 한 번은 내년까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 서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래야 좋은 책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항상 항상 걱정입니다 요걸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만들고 나면 책을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런 순수 취미인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책을 이래 가지고 영예의 목적으로 책을 아니겠습니까 취미 경험담에서 우려나오는 그 책이기 때문에 책은 우리가 알차게 내용을 보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책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양에서 만들어졌다 하면 또 책을 이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흠집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래도 꿋꿋이 아니겠습니까 꿋꿋이 저희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도 또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 가지고 하여튼 이게 우리 부양이 대한민국에서 양란 양란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해 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듯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도 뭐 이래 가지고 허영님도 우리 부양의 이제 운영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다 백프로 다 장담 저희들이 또 다 알차게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좀 함께 함께 실수가 실수가 일어났을 거에요 그러면 다음에 만들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그렇게 돼야 서로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부터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잘못되더라도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 호야님한테 아니겠습니까 알찬 박수는 멋지게 한번 보내주세요 또다시 그래야 더 좋은 책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뭐 지금까지 제가 거기 책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공부가 되어서만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덴 카틀리아들도 저희들이 물을 조금 적게 줘 가지고 아직 신화가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못 줘 가지고 지금 많이 잎상태가 있습니까 조금 좋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요 시기에 저희들은 부양에서 기르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에는 아직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한번 봐봐 신화가 이렇게 커도 탄저균이 하나도 붙지를 안합니다 탄저균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부양에서는 뭔가 안되면 아직까지 부양이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탄저 탄저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균제를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건조하게 기르니까 탄저가 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탄저균이 온다는 것은 사람의 재배하는 분에 욕심때문에 있습니까 물을 많이 준다든가 영양제를 많이 줘서 아마 그렇게 빨리 기르고 싶어 가지고 영양제를 많이 줘서 탄저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조하게 지금 이 시기에는 건조하게 길러 가지고 신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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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아니겠습니까 물을 좀 넉넉하게 많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드러운 어린이 잎은 항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질병에 나중에 노약자는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약하게 돼 가 있습니다 약하게 돼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되었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물을 주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성장한 후에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도록 하려고 이제 지금 요 아이들이 물을 주려고 물을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겠습니까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양 난초 여행 70회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기르는 방법을 매월 매월 매 매주마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변해 부양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기르기 때문에 아마 아마 우리 오시는 분들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부양 보다 20일에서 한 달 정도 늦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잘 기르고 맞추시는 분들은 부양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가 기르는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부양은 부양에 완전히 아니겠습니까 몰입은 하지 마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또 다른 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좋은 의견을 자꾸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삼조를 하시되 정말 이래 가지고 믿음이 가시는 분 그런 분을 딱 예쁘게 선택을 해 보세요 잘 선택을 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지금 모종을 한 개 두 개씩 시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시판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이들은 지금 지금 신하들을 2차 신하를 다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2차 신하입니다 2차 신하가 나기 때문에 올해 요는 아이들은 신하가 두 개 날 거에요 신하가 두 개 나면은 워크리아나 워크리아나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워크리아나다운 워크리아나다운 면모를 갖추면은 어 요는 아이들은 올해 발부를 두 개 정도로 달면은 요는 아이들은 발부가 있습니까 굉장히 크게 행성이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미 발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발부 올해 이제 세 번째 발부가 만들어질 거에요 만들어지면은 어 조금 그러나 내년에는 조금 아주 건강하고 유리구슬 정도에 되는 되는 그런 발부를 가질 거에요 그러면은 일반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 일반 취미인들도 모든 걸 구매해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난추가 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여기 오신 분들은 한해서만 아니시면 저희들이 기르는 걸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요기는 아까 우리가 부여양에서 개발을 한 거 다시 만들어 놓은 거고 요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어 저쪽에 가서 아직도 지난 12월달에 어 저희들이 수입해서 이래 가지고 순화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깨어나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되돌아기면 빠르게 있습니까 그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어 저희들이 배양을 해 가지고 육종 좋은 육종을 생산을 해 가지고 어 구독자님 곁으로 열심히 열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 가기 때문에 어 아무쪼록 좋은 성과는 있을 겁니다 성과는 있고 저렴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가 될 겁니다 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어 뭐 세월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판이 갈 거에요 시판이 가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아니면 아마 가격을 낮출 거에요 그러는 것들면 결국 아니십니까 뭐 좋은 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 되기 때문에 조금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멋진 멋진 워크라너들을 어 기르게 기르게 될 겁니다 어 저게 순화가 끝이 났다 해도 조금 한동안 고생은 할 거에요 그게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기후가 반년이 다른 데서 안 있으면 여리가 딱 바뀌고 오니까 이게 순화를 그렇게 빨리 하지를 못하는 거에요 한 2-3년 보통 브라질에서 오면 2-3년 정도 순화가 순화 기간이 필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뭐 바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모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모종은 많이 컸습니다 올해 나왔던 모종들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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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온실 뒤에 옛날에 노지덴드로비움 거기에 순화 재배동 워크라나 특수 재배동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거기에 다 보태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특수 재배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우리 여기 온실보다는 아마 2배가 더 빠를 거에요 그러면 금방금방 아니었습니까 자라면 빨리 빠른 시일에 꽃이 피게 될 겁니다 70회차 난초는 난초여행이 여기있어요 만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5일 날은 저희 부양농은 생긴 일에 처음으로 휴무를 합니다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날 오시는 분은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책을 우리가 책을 구매하신 분들 이번주 까지 아니었습니까 책이 배달이 안되면 부양에 010 3661에 696에 아니었습니까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원래 판매 판매폰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쪽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그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괴다시가지고 오늘은 다 배송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확인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오늘 70회차 난초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주 내내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